Q. 유니어의 정책이 가능한 것 같다. 만들어내야 하는, 이뤄내야 하는 양팀인데요. 컷인. 제공 능력이 대단합니다. 맥퀴네스의 득점. 체력적으로 10% 해요. 바꿔달라고. 지금 먼 거리 3점을 성공해내는 맥퀴네스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패스의 선택. 맥퀴네스 2점. 올려놓습니다. 리틀이 쳐냈고 살려내는 유노영. 빠르게 맥퀴네스. 그러나 망가났어요. 풋백 플레이. 이것이 맥히네스의 파워입니다. 맥히네스 라이드 오픈. 적정 성공. 이제 신척이 나오고 있는데. 맥히네스 PMV에 두 점을 올려놓습니다. 창원을 지가 시도합니다. 리틀 바운드 패스 그러나 맥히네스 비하인드 백 드리블 이후에 속도를 높아요. 들쏘같이 라이업 성공. 거침없는 맥히네스입니다. 자 지금 육상을 앞으로 스타트할 때 심어주고 넘어질 듯 말 듯 터거든요. 그런 가운데 아주 중숨을 잘 잡아주네요. 지지력이 근력을 느끼게 하는 파워넙치는 모습이었고요. 맥히네스 리틀의 수비. 더블팀 시도. 골 및 맥히네스는 이 더블팀도 이겨냈습니다. 5연승으로 이렇게 망감하는 성탄절의 선물을 가져간다. 맥히네스 득점 인정 상대 반칙으로 얻어내고 있습니다.